자 그냥 앞으로 나서 우리 몸 좀 풀어볼까요? 우리 이제 몸을 써야돼요. 다음 게임은 어? 뭐? 가장 발 따라한다고 한번 드릴게요 고맙으세요. 고맙으세요. 3회 5돈 드릴게요. 자 이번 게임은요 코끼리코 해볼거에요. 코끼리코 코끼리코에서 열 바퀴 공부 대기를 탈거에요. 코끼리코 못해요? 코끼리코 못해요. 코끼리코 하고 열 바퀴 돌고 대기를 탔거에요. 대기를 가장 많이 찬 팀원에게 점수 드릴거에요. 자 다치지않게 준비 허리 두기고 허리 두기고 고개 두기고 허리만 다르기고 시작 하나 둘 셋 오리바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덟 여덟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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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넷 여덟 여덟 뺏어 5개 5개 1개 2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여덟 네 가는 시간동안 일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일 좀 드릴게요 뭐하는거야 마지막 마지막 진짜 일부러 호기를 꺼고 잡고 덮고 땅에 뭐가있나 고개 허리도 숙이시고요 허리 허리도 숙여 시작 둘 셋 넷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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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열 어거같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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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못 chance 누가 더 걸린다 남을 했습니다 제가 남을 했습니다 제기 재기 재기 아이고 잘 못 쳤어요 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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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윤 점수 좀 풀려지 마세요 승관 지윤 팀 5점 그냥 대기타기 신별적으로 나와서 더 많이 하실 분이 5점이에요 송민 팀이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팀에서 송민 팀이 한 명 승기사로 데려줄 수 있어요 정수 정수 자 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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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관 조금만 더 남은 친구들 뒤에 가볼까요 기로도 순간 스위치 2번째 내 손 붙어 발별해요 준비 3 5 3 준비 준비 지훈 지훈 카메라보고 예쁘게 웃어볼까 마이너스에 좀 내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준비 지훈이 잘가면 잘가려봐 생각보다 되게 처음 참아 눈물이 좋다는 거 보이네 눈물을 못하잖아 시작 하나 둘 셋 이거 방해 같은 팀이야 시작 하나 둘 셋 준비 시작 시작 잘 됐어 잘 됐어 자 터미라 네이전님 마이너스 1점 자 준비 시작 예 3 하나 둘 셋 넷 정민 정민 시작 하나 둘 셋 잘만 쟤 다 둘 tätä 이렇게 해서 이번 팀 우리 한 한술팀이 6권 끌고 다른 팀으로 점수해서 뺏어오시면 가위밀께요 하나 하위밀 은채구이 examine 으에에에에에에에 가위밀 다시 할 수 있을까요? 승차를 해줘서 작곡하는 학생들은 유목생들은 너무 심하게 학생들을 가고 싶어요 저한테 심하게 먹어요